2014 K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분 여자 수상자는 정유미 축하합니다. 연예의 발견에서 앙큼한 연예의 고수 한여름 역을 맡은 정유미 씨는 현실감 넘친 연기력을 바탕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발칙한 연예담마저 자연스러운 연예담으로 표현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연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셨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번이나 올라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연예의 발견을 찍는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진짜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사실 당황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제가 저에게 오는 이 기회들이 모두에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정연정 작가님, 함영훈 PD님, JS Pictures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슬기, 현민이, 에릭 오빠.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성준 군도 많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없죠?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네. 아, 맞다. 저희 지금 나 어떡해? 잠깐만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요. 네, 말이 안 나오세요. 어떻게 뭐 글로 써야 될까요? 저기, 정말 감사드리고 저 지금 또 내려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네, 이렇게 наверное 사실 muchís 요리를